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5월 2일 날 지금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최상병 특검법 기억에도 생산하실 겁니다. 결국은 작년 7월에, 2023년 7월에 그때 큰 홍수가 됐잖아요. 경북 예천에서 민간인이 실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종된 민간인 수색작업에 우리 군 병력이 투입이 됐던 거죠. 그때 해병대 병력이 투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생때 같은 젊은 병사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 적절한 보상과 애우를 해서 장례를 마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혹시 우리나라 군 시스템이 이런 일이 동원될 때 뭐가 잘못된 건 없었는지 구체적인 현장 지휘관들이 지시를 잘못 내려서 생때 같은 우리 아들이 목숨을 잃은 건 아닌 건지 이런 걸 살펴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병대 수사단이 들여다본 겁니다. 박정훈이라는 대령계급장 다른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8명이 책임의 소지가 있다. 별 2계단 사단장부터 쭉. 저 밑에는 분대장, 중대장, 소대장 여기까지 내려가겠지요. 중대장은 대위, 소대장은 중위나 소위. 그다음에 분대장은 부사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국방장관이 일단 재가를 한 번 했다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석연치 않은 과정 속에 이걸 다시 번복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고위급 지휘관, 이를테면 사단장. 야, 저 병사가 홍수가 나는 민간인 실종자 수색하다가 강물 바닥에 푹 꺼져가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데 야, 여기에 사단장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런 건 대개 대대장이나 중대장선에서 지휘 책임이 제가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랍니다. 제가 현장 잘 알지도 못하면 떠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제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요.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민변 쪽에서 그런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국방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한 결론 여덟 명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제1차 조사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이번에 호주대사 호주대사 전 호주대사죠. 그 말들이 많아 가고 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호주대사 귀국하고 호주대사 옷까지 다 벗었잖아요. 그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렇게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아니냐 수사방해 아니냐 그게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당시 국방장관이 했다고 혐의를 찌우려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다툼의 여지가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직권남용 도대체 어디까지가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세인지 어디서부터가 그 지휘관의 선을 넘어서 직권남용이 되는 건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킥포인트입니다.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군 검찰관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경우에 그거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경찰이 따라서 해병대의 그 수사단 말은 수사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수사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수사의 제가 하는 말씀 여러분 수사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으면 월권도 없는 겁니다.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한이 있어야 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를 함으로 인하여 월권 행위가 벌어지는 건데 처음부터 권한이 없으면 월권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아니 국방장관이 권한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월권을 해? 권한이 있어야 여기를 뛰어넘는 월권이 가능한데 그 권한이 없는데 그 사건을 맡은 경찰서장이 월권을 했다면 그거는 경찰서장한테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건 월권 맞아. 그 관할 경찰청장이 월권을 했으면 그건 월권 맞아. 그런데 국방장관은 월권이 아니에요. 범돌리상으로 세 번째 이거는 공수처 수사 상황입니다. 공수처 아니 그래서 이종섭 호주대사가 급격 귀국했잖아요. 공수처가 불러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왜 특검이 불러면 가겠습니다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서서 받겠다. 호주대사 나가기 전에도 공수처에 가서 더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갔던 거고 또 막 국내 총선 앞두고 여론이 시끄러워지니까 그래 또 들어왔던 거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중립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로 팩트만 그래서 대략 이런 몇 가지가 특검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법리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린 거고요. 그러나 선거를 졌으니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 건하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건하고 이 두 가지 건이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기세를 올라타고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안철수, 조경태, 김재석 등등 그 숫자가 자고 일어나면 늘어난다면서요. 최상병은 특검을 받자 이러면서 그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이 아니냐 민심 아니냐 그러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정확하게 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떤 식으로 결말이 지어지든 어떻게 진행이 되든 대통령 자신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건 때문일 뿐이지 법률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있었다는 용평 고속도로 그것도 그 옛날에 있었던 거고 명품백? 대통령 본인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그러다 최상병과는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그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조사한 내용이 참고자료일 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이 나왔었다 이런 거죠. 이것도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쪽 야권에서 떠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상병 의혹 사건의 특검이 쭉 진행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이 왜 이 특검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잡아넣으려고 특검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종섭은 아마 관심도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심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종섭 한때 국방장관 한때 며칠 동안 호주대사 그리고 끝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당 그리고 야당 이종석까지 포함해서 이종석당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윤 대통령을 무릴뜯고 윤 대통령을 상처내고 그래서 지금 정권의 기만을 흔들어놓고 그래서 다른 최상병 특검을 빌미로 삼아서 다른 모든 입법사는 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이 집권 여당이 꼼짝 못하고 줄줄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민심이 그랬다니 다만 제가 최상병권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묻고 싶은 겁니다. 이번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가 안철수 의원한테 혹시 이 방송 누가 찬호가 전달해서 보신다면 제가 묻고 싶어요. 안 의원한테 저희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도 나오신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철수 의원 이 최상병 특검이 5월 초에 만약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고 그게 특검법도 대통령한테 다시 넘어갔다가 또 국회로 제 의결이 넘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찬성을 하겠다고 했으니 물어보겠습니다. 그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철수 의원한테 그 끝이 어디예요 그런 건데요. 아무튼 지금 이것이 총선 끝나고 총선 끝나고 지금 최대 이슈가 돼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규모도 엄청나더라고요. 104명? 100명이 넘는답니다. 검사만 40명? 제가 여기 검사가 몇 명이에요?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그렇게 하면 벌써 100명이 되네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법은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끝이 어디길래 도대체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렇게 소모시켜놓고 배신 때리면 개고생할 필요 없음. 파랑새님 이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자이신 것 같아요. 한동훈을 불러다가 이렇게 소모시켜놓고 국민의힘이 또 한동훈 등 뒤에서 아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웬일인지 저는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는데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대통령실이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 않나 골든 에이지 님 주셨습니다. 위에는 파랑새 님이 주신 의견이었고요. 그 밑에 법률수석 차라리 민정수석으로 하라 하진식 님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 말씀 잘하시는데 기자회견 왜 안 하시는지 이구왕님 글쎄 제 말이요 제 말이요 다음 홍할배 홍준표 대구시장 말하는 거예요. 홍할배 그런다고 대권 절대 안 돼요. 아이언 님이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권 라이벌로 생각해서 저러는가요? 그러게는 워낙 까마득한 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벌써부터 저럴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 3년 후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최상병 특검 특검 다음엔 탄핵이겠지 이 호호 아줌마님 그러는데 저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